안녕하세요 하성훈입니다.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전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요.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K-POP 가수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브 콘서트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. 월드 이즈원에서 만나요. K-POP 아티스트들의 기브 콘서트 월드 이즈원은 MBC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. K-POP 아티스트들의 기브 콘서트 월드 이즈원은 MBC와 월드 이즈원입니다. K-POP 아티스트들의 기브 콘서트 월드 이즈원은 MBC와 월드 이즈원입니다.